국가인권위원회 인권영화 베리어프리 버전 제작 프로젝트 6개의 시선 베리어프리 버전 내레이션 정희태 배우 응원영상 참여 소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화 6개의 시선 베리어프리 버전 내레이션으로 직접 참여하게 된 배우 정희태라고 합니다 이 6개의 시선이라는 영화는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3년에 처음으로 인권에 관련된 영화를 만든 거라고 합니다 이 영화가 제작될 당시에 사실은 인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생각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를 바라본 어떤 시선들 6가지 시선으로 당시 윤술래 감독님 그리고 정재현 감독님 박진표 감독님 그리고 여균동 감독님 박광수 감독님 그리고 박찬욱 감독님 등 충무로에서 대표하는 그 당시에 대표하던 기사성 같은 감독님들이 참여해서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훌륭하고 귀한 작품의 베리어프리 버전이라는 새로운 작품의 녹음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요 많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감사합니다 그래서